샤이니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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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자 두 번째 탈락자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탈베이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까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때론 가슴 아픈 눈물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악착같이 해야 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했나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너무도 정들어버린 우리 슈퍼모델들 마음령으로 함께 출발했지만 냉정한 서바이벌의 법칙으로 동료들과 이별을 해야 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잘했었으니까 떨어져서 떨어져서 좋습니다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제가 안 하고 하지만 우리는 슈퍼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는 슈퍼모델이라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꼭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아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여러분께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네 푹 빠져서 봤는데 정욱씨의 어머니 저쪽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정욱이 어머니 제가 VCR 봤더니 정욱이가 투정을 살짝 부리더라고요 자주 그랬나요 아니요 가끔 한 번씩은 갔다 오면 늦은 밤에 조금 짜증을 조금 부렸거든요 네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그렇거니 하고 어떤 짜증을 부리던가요 딱히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투정 조금씩은 했어요 아까 화면 보니까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상당히 당황하던데요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알죠 아 제가 정욱씨의 멘토였잖아요 네 어머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옆에서 느끼셨어요? 네 우리 정욱씨가 보면은 좀 무뚝뚝하긴 해요 말 걸면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본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네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끼도 정말 숨은끼가 많아요 네 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네 좀 세련되셨죠 네 자기관리를 너무 잘해주니까 네 옆에서 제가 보는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실제로 네 그만큼 정말 열정과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객석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어머님이 한 분이 앉아계신데 저도 아까부터 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 맞나요? 빛이 나죠? 네 미스코리아 출신의 김재현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미스코리아 출신이 아니고요 네 미스강원이었습니다 미스강원 미스강원 출신 네 어머님도 혹시 미모 관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거 있으세요? 평소에?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노력하세요? 운동 많이 하고요 네 살찌면 조금 덜 먹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재현씨가 객관적으로 모델로서 한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한 70점 70점? 네 100점 만점에 70점 네 30점의 마이너스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끼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저를 닮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네 재현씨의 끼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정말 빛납니다 멘토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멘토였는데요 재현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승부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어머니 닮아요 그래서 미소년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안희찬씨 어머님 네 우리 안희찬씨 대회 전과 후 우리 아들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변했나요? 근데 너무 그게 끼가 없거든요 어깨가 없다고요? 끼가 없어서 끼가 없다고요 네 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워킹도 좀 과감하게 워킹도 과감하게 하고 네 네 근데 안희찬씨 보면은 굉장히 잘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희찬씨 외모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저요 아 이 척에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없을걸요 말씀은 안해주세요 마이크도 안주세요 마이크도 안주시면서 없을걸요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마이크 받으셨어요 아버님? 이용하셔가지고 너무 아니 알겠어요 어머니 아니 알겠어요 어머니